네 반갑습니다 도두튜브입니다. 도두튜브 구독자님들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나요? 벌써 일주일의 중반인 수요일인데요. 월요일이 휴일이어서 그런지 빠르게 주말로 다가가는 느낌입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미리 보는 기아의 CV가 연상되는 모습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차량 한 대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측면의 모습입니다. 기아 CV의 위장막에서처럼 날렵한 측면 모습인데 어딘지 모르게 정보가 조금 높아 보이죠. 테일램프 역시 기아 CV 부등식 기호 모양이 연상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 기호 부등식의 위치가 반대이죠. 그렇다면 3월에 실차를 공개하기로 한 CV는 아닐텐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바로 유럽 전략형 모델인 소형 SUV 바이온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대 I-20에 대체할 모델로 등장을 했는데요. 참고로 기아 CV는 이달 9일경 티저 이미지가 최초로 공개될지 모른다라는 소식이 있긴 합니다. 이 소식도 도두튜브가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의 모습은 영락없는 코나가 생각나죠. 아무래도 코나의 일자형 주간주행 등이 닮은 모습 때문에 그리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단의 헤드램프 디자인에서는 다르게 디자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공격적인 헤드램프의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이건 마치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헤드램프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꺾은 선들이 존재하는데요.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밝게 해서 보면 에어 인테이크의 디자인이 헤드램프 하나로 연결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기도 하네요. 이 모습에서는 소울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약간 이 차량도 현대 기아 자동차의 여러 차들이 짬폰같이 좀 섞인 느낌이랄까? 독창성이 다소 떨어지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다만 독특한 것은 A필러의 기둥 부분이 일반적으로 차량의 바디컬러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과는 달리 루프의 블랙 느낌의 연장성같이 블랙으로 마감된 것일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마치 컴포터블 차량을 보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네요. 이 바이온의 차량은 전장이 4180mm로 베뉴와 코나스 하이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폭은 1775mm, 전고 1490mm, 휠 베이스는 2580mm입니다. 측면의 캐릭터 라인은 투싼 풀체인지의 날선 캐릭터 라인이 떠오를 만큼 선들이 살아있는데요. 아반떼와 투싼에서 신선했는데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 오히려 예전에 단조로운 측면의 디자인들이 그립기도 하네요. 도어 상단에 하나, 하단에 하나, 리어쪽에 하나 이렇게 3개의 선들이 조금은 어지럽게 배열된 느낌으로 피곤함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현대기아차의 측면 비율은 이전 세대의 차량들에 비해서는 월클 수준으로 향상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볼보 XC40과 비교한 측면의 모습인데요. 바이온의 측면 비율도 상당히 이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바이온의 휠은 15인치부터 16, 17인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사진의 휠은 17인치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바이온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리어의 모습일 텐데요. 이번 K8에도 모양은 다르지만 부등식의 기호를 떠오르게 하는 느낌이죠. 기아 CV 역시 모양만 반대이지 영락없는 부등식 기호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리어의 모습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듯 한데요. 다시 말해 현대기아차에서 앞으로 나올 패밀리 6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등식 기호일까요? 일명 아반떼 풀체인지에서도 H형 테일램프라고 명함에서 나오기도 했죠. 여하튼 입체감 있는 리어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한 듯 합니다. 또한 여기 꺾여 들어가는 모습은 최근 어디에서 본 기억이 나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아이오닉5에서 트렁크와 범퍼 경계 라인에서처럼 움푹 들어간 입체적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바이온이 조금 더 상단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상단은 바깥쪽으로 하단은 안쪽으로 부등식 기호가 연결되는 느낌으로 실제로는 그냥 일직선의 사선 느낌이 리어가 마치 여성의 잘록한 허리가 연상되는 입체감을 입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디자인적으로도 현대기아의 디자인이 많이 발전한 느낌을 주긴 합니다. 위로 조금 껑충한 모습은 위로 풀체인지의 디자인의 모티브가 될 하바너로 EV 컨셉트카의 느낌도 있죠. 여기서도 이 부등식 기호 테일램프의 모습이 보이네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소형 SUV라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꽤 괜찮은 인테리어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특히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지만 같은 10.25인치인 코나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급이 한 체급 위의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마치 더 뉴 그랜저의 디스플레이가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공조기에 가로용으로 쭉쭉 뻗은 모습은 마치 그랜저의 실내를 옮겨다 놓은 듯한 인상을 주죠. 아무래도 저렇게 가로로 일직선의 느낌은 실내 공간을 더욱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린 듯합니다. 스티어링 휠 역시 아반떼 풀체인지와 유사한 포스포크 형태이지만 여기가 일직선은 아니고 바이오는 약간의 사선이 주어져 있네요. 더 앞거는 이 소형 SUV에 앰비언드 무드등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도어 수납 공간은 푸른빛이 확실하게 느껴지죠. 다만 도어 팔걸이 수납 공간인 여기가 좀 애매한데요. 크롬 장식 마감으로 그리 보이는 걸 수도 있고 크롬이라 하기에는 푸른 느낌의 얼비침이 있어 여기도 무드등이 살짝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까지 정말 소형 SUV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유럽 출시 차량이라 그런지 신경을 꽤나 많이 쓰긴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내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시트는 직물 느낌이 나죠. 국내 출시 차량이었다면 아마도 모두 가죽으로 마감을 했겠죠. 변속기어 역시 기어봉 형태이고요. 2열의 느낌인데요. 넉넉해 보이긴 합니다. 현대기아차의 실내 공간을 뽑아내는 건 월클 수준이니 동급 내에서는 가장 넉넉한 실내 공간이라 예상이 되고요. 트렁크 공간 역시 411L로 코나보다 넓다고 하네요. 파워트레인은 총 3가지로 1.0L, TGDI, 1.2L MPI, 그리고 1.0L,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친환경 라인업까지 존재합니다. 유럽의 비세그먼트 SUV 시장을 공략할 현대의 바이온. 국내에서는 아쉽게 볼 수는 없지만 국내에 출시될 신차들의 디자인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월 2일 최초 공개한 현대자동차의 유럽시장 전략 모델인 바이온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듀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듀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